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해를 보냐면서 올해 바깥세상에서 벌어진 핫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강 7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에 갈수록 가열되는 어떤 군사진 긴장, 화웨이 반도체 전쟁, 그 다음에 전세계가 올해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반중국 동맹의 형성, 팬데믹 마주먹으로 미중 에스피어나지 전쟁, 스파이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이 같은 핫 이슈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내년에 이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배합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항상 중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통상정책의 미국 정치의 약점을 정확히 아클리스 경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어떤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할 때 맞대응으로 대응 보복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차이나밖에 없습니다. 뭐 일본 경제력이 세고 1980년대 90년대 잘 나갈 때도 미국이 슈퍼 301조 이런 걸 확 때리면 그냥 일본을 엎드려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다릅니다. 미국이 보복을 하잖아요. 유나이트 스테이츠 우리한테 보복을 해? 그럼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러면서 대응 보복을 하는데 정확히 미국의 아킬레스건 농산물, 축산물을 건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건 통상이나 개방을 할 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업계의 정기적인 입김이 큽니다. 반발도 크죠. 우리나라도 한 칠레, FTA 할 때 포도, 쇠고기, 쌀시장 개방할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이 타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반덤핑으로 밀어내니까 관세를 매겼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기다려 떼는 듯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계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농, 추산물 업계에 같이 연대가서 드러나니까 미국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압력에 못 견뎌서 슬며시 빼고 이런 식으로 항상 중국이 이겨왔는데 문제는 2017년 2월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나티 스테이지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딱 그랬고 두 달 후 4월에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주석을 처음에 딱 만났어요. 저 표정 보세요. 시 주석 아주 온화하게 웃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쳐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막대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시 주석이, don't worry. 우리 차이나가 백일 계획을 세워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딱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18년 봄대회니까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확대됐어요. 바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임 오바마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 주석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당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섬에 파라셀 군도 같은데 해양 군사길지 만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안 맹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군요. 그리고 약속을 무시해 계속 맹길 때 오바마 대통령은 흐리멍텅하게 대응했어요. 전략적 인내 그러면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어요. 전임 대통령들하고. 베이징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다음에 3월 23일에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빵 때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미국의 철저에 즉각적으로 대응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2일에 돼지고기, 과일 역시 미국의 약점을 긋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빵 때렸습니다. 항상 미중권의 관세 갈등이 있는 전연적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또 4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460억 불 상당의 1,300개 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더 빠르게 바로 그 다음날 비슷한 금액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는데 여기 또 미국의 결정적인 약점에 대두를 집어넣습니다.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콩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대두 재배해 놓은 거 막 들고 이런 거 난리입니다. 중국이 딱 약점을 안 거죠. 그런데 빼지기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이 정도면 옛날에는 이렇게 워싱턴이 칼을 뺀 걸 이렇게 칼을 뒤로 칼집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7월에 가서 또 360, 345억 불을 때리지 또 빼지기 그날 대응 보복하고 8월 23일 날 160억 불을 때리니까 빼지기 그날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8월 하순에 역시 도날불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게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빡 때렸는데 그것도 6천 개 품모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총 빵빵 쏘고 미사일을 확 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관세가 툭툭툭 주고받는 거는 두 나라 지도자의 기싸움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에서 기싸움 여태까지 기싸움에서 항상 베이징이었는데 딱 베이징 생각하니까 이거 상대가 옛날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약간 꼬리를 내면서 협상하자 협상 우리 관세 싸우지 말고 그래갖고 1년 6개월 동안 아주 협상을 해갖고 금년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역사적인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의 경제부총리인데 저 류허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개방파입니다. 아주 온건파가 하바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뒤에 서 있는 중국 대표나 미국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손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의 표정을 보십시오. 전혀 즐거워하는 표정 같지 않습니까? 뭔가 찝찝한 표정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협정입니다. 중국이 2년간 향후 2년간 추가적으로 기존 무역 거래 추가적으로 2천 5불을 더 미국으로 수입하겠다. 거기다 또 스냅백 조항을 넣었어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모든 어떤 제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 이제 류허 부총리가 서명하면 미중 무역 어떤 분쟁이 끝날 줄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수도 닿았고 야 이거는 1단계 무역 합의야. 지금부터 2단계 무역 협정에 들어가겠어요. 그건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재권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기술이 좀 강요를 하겠다. 딱 하니까 이거 류허 부총리 표정이 저는 겁니다. 근데 저는 1월 15일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고 야 금년에는 2020년에는 미중 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개선되겠구나. 이렇게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고결수 이거 팍스 아메리카 우선수에 들어가는 거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미중 관계는 완전히 꼬였습니다. 꼬여갖고 전면적인 패권 전쟁으로 확전돼 있습니다. 확전돼 있고 엄청나게 미중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게 코로나라는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뭐 우한에서 처음에 사태가 나고 이렇게 뭐 미국으로 번지고 모든 나라가 당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이 좀 이렇게 상실하게 나왔으면 되는데 중국이 먼저 미국을 흔들렸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아메리칸 스노이비스러스가 우한으로 와서 옮긴 거라고 이야기해 본 겁니다. 2019년에 월드 밀리터리 게임이 되는 게 그 우한에서 있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열받는 거 아닙니까? 열받으니까 트럼프 테드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파이트백이든요. 야 이 차이나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차이나가 또 미국이나 서방국을 긁은 게 뭐냐면 마스크 외교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 80여억의 방역장비 지고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의료장비 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순수하게 주면 되는데 뭐라고 프로파겐다 공산주의 체제 홍보를 했냐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중국 공산당이 집안은 통제 경제는 확 잡아가지고 단기간에 제압했는데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 같은 나라는 유럽 같은 나라는 이렇게 대혼란이지 않느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차이나 만이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같은 곳에서 차이나 만이 여러 번 돕다고 싸우려 마스크 졌죠. 근데 이제 뭐 딴 나라는 몰라도 유럽에서는 개망신당했습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데 써보니까 진당키트에 리콜당하고 이런 식으로 역홍보를 한세하면서 유럽하고 그때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하고 그때부터 사슬 꼬여가지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8월 달에 이런 방영을 했습니다. 미국 정찰기가 뜬 남중국해에 미사일 쏘는 중국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남중국해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필리핀, 베트남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국제상설재판소도 저거는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뭐 무력으로 점령한 파라셀군들 이런 데다 서로 싫어 해양기지를 맹기지 않습니까. 그 최근 미국 정보보고 하면 저기다 항공모함이 기행할 수 있는 군사 한국까지 맹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이제 미국을 긴장하게 맹기고는 단순히 해양기지를 맹긴게 아니고 금년 여름에 거기에 통과한 남중국해의 영역 한 90% 영역에 대해서 외국 선반보고 선박이나 비행기 보고 지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우리 차이나가 말이야 여기서 실탄사격 그냥 훈련도 이렇게 공포탄 쏘는 훈련인데 진짜 실탄을 쏘는 사격 훈련을 하겠다. 해상, 바다에 쏠테니까 외국배 지나가지 말라고 그런거에요. 그렇게 이제 미국에 저거 말도 안되거든요. 저 남중국해 저거 중국의 영토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점령하였고 불법적으로 해양군사 기지 맹길고 또 거기다가 실탄사격까지 하면서 외국배를 통행 못하게 남중국해의 말로 진짜 모든 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걸려있는 중요한 바다인데 모든 나라의 바다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 남중국해 지나가요. 중국이 저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냥 옆에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2 프라이플레인 정찰기가 떴는데 중국이 진짜 이건 겁도 없이 그냥 그 남중국에 대해서 미사일 두박을 날렸습니다. 등폭미사일도 저쪽에서 중국 대륙에서 날린거죠. 근데 이 등폭26미사일은 중국이 자랑하는 미사일인데 중거리 미사일인데 사전거리가 4000km인데 이게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렇게 휙 올라갔다가 음속에 20배로 확 내려 꽂혀갖고 중국이 저건 항공모함 킬러 미 항공모함 자켓다는 겁니다. 항공모함 킬러라고 자랑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켓다는 건데 이걸 두발을 쐈어요. 물론 이제 미국 비행기나 미국 군함을 겨냥은 아니지만 여하튼 미국 배가 얼씽거리는 그쪽에 싹 버린 겁니다. 저게 이제 중국이 엄청난 미사일 능력이나 자기가 미사일의 정확도를 전세계에 보여주고 저게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전시용 장난감이 아니야. 필요하면 미국에 대해서 쏠 수 있다는 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날수록 점점 금년에 딱히 막 가열되는 중국의 이걸 군사모험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한판 붙잡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판 붙잡는 건데 한판 싸우겠다는 거예요. 남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왜 저렇게 중국이 그 군사모험주의로 미국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겁없이 덤벼드냐 하면 중국은 역사교육이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미 제국주의자의 침략에 맞서갖고 인민에 맞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무기가 열악한 데도 미군에 대해서 이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막 군대를 현대화 시키면 얼마든지 바다에서도 미 해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판하고 있는 거죠.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행전 시대에 소련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미군과 군사적인 대치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했다고 합니다. 소련도. 한국으로는 위대한 중화제국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미국하고 한번 붙잡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딱 한마디로 역하면 미스 캘큘레이션에 의한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군이나 미군이 오판을 해갖고 어떻게 잘못해갖고 우발적으로 무력 충돌이 남중국에서 일어난 거에요. 유명한 미국의 랜드 연구에서의 그로스만 그 다음에 이제 런던 킹스 칼리지의 전쟁 연구학부에 유명한 프리드맨 제수가 전쟁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이제 남중국에서 이렇게 미스 캘큘레이션의 오판에 의한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그 제드 베비는 데퓨트 언더 세크레터리 오브 디펜스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쓴 책에서 중국은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면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국제 전문가들도 이제 미중 간의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같은 우려를 입증을 하듯이 인민해방굴이 근대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7년간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켰습니다. 200척 이상의 군함을 맹겨놨어요. 그리고 2049년까지 해군력을 350척을 늘리게 됩니다. 미군이 가진 함정보다 더 많이 가끔 세계 최강의 해군을 맹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발표된 미 국방백사에서도 중국은 이렇게 해군력을 확장할 기술적인 능력이고 등폭미사일로 맹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야심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랴오닝 항공모함은 구 소련에서 갔다가 이렇게 한 거지만 산둥함은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만 해업 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스텔스 함재액이 40km 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조중인 세 번째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거는 불과 3, 4년이면 추양합니다. 2024년 추양해직인데 이 항공모함이 무서운 게 지금까지 중국의 두 척의 항공모함은 스키점프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캐타펄트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이 캐타펄트 캐타펄트가 뭐냐면 이렇게 증기압으로 확 당겼다 팡! 세종소시 비행기를 한 번 날린 건데 이런 캐타펄트식을 가진 항공모함은 미국하고 불란서밖에 없는데 요번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이런 거 하면 미국에 완전히 도전하는 거죠. 근데 유나이티스테이츠는 말입니다. 항공모함 6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그러면 1941년 12월 7일 날 이 진주만의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제국의 연합함대 공교를 받았어요. 그때 진주만을 쑥대밭 맹길라 간 일본제국의 항공모함이 6척에 있어요. 여기서 한 300여척의 함재이 갔다갖고 진주만을 이렇게 파괴했는데 그럼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 중국이 진짜 뭐 몇 년 하면 이제 3척 항공모함 가지고 그러면 2049일 6척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미국의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죠. 그냥 저거 방치하면 LA아빠다 뉴욕아빠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오케이. 너 중국 노인들하고 이렇게 군비 경쟁하려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에스파 국방장관이 이제 대규모 해군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미 군함을 293척에서 355척으로 느리겠다. 국방비도 이제 뭐 한 5% 매년 증가시키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적은 차이나다. 로시아가 아니다. 이럴수로 나갔죠. 미국과 중국과는 이제 특히 군비 경쟁 특히 해군역 경쟁이 있는데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일본 해군입니다. 일본 해군. 일본 해군은 2차 대전이 좀 막강했거든요. 막강했는데 일본은 전쟁 범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본은 국군이 없습니다. 해상좌위대 아닙니까. 그리고 한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게 항공모함인데 철저히 미국이 지금까지 일본 해군을 통제하고 항공모함을 못 갖게 맹길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미국 해군에 도전하니까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요건 금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트럼프 대통령 내하고 아베 그 스승 내가 가가호레는 가가호레는 2만 7천 또 꼭 경항공모함에 탄 사진입니다. 저건 앞으로 동북아 안보나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간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아주 중요한 사진 한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백파시도 태도가 변해갖고 일본 해군을 키워가지고 중국 해군을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저 가가호는 저게 호위함이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못 갖게 하니까 호위함으로 맹기를 갖고 이렇게 있다가 살짝 개조하고 F-35B가 뭐냐면 수직이 이창리거든요. 이거 열대 씻는 걸로 이렇게 미국이 오케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스상이 또 발빠르게 얼른 미국을 전치 보고 앞으로 경호항공모함 4척을 가가호처럼 이즈목금 4척을 더 경호항공모함으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했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은 해군역에서 상당한 저력을 잠재로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전환시 경호항공모함 4척 갖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10척씩 싫으면 미국 중국 일본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해상안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내년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9월달에 이런 방역을 했습니다. 미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의 해안굴기 잘못하면 중국 해군도 과거 일본 해군처럼 올라갈 수 있다. 미국 어떻게 하면 중국 항공모함 지금 3척 갖고 6척까지 갔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이제 바다 위에 고철로 맹길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항공모함 그냥 미사일 쏘고 함재기로 갈 필요 없이 경제적으로 그냥 쓸모없이 맹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있는데 해군은 말입니다. 특히 항공모함 전단은 돈 먹는 함화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돈 항공모함 한 척 있는게 산둥호함 한 척 있으면 거기에 이지스 구축함 붙어야죠. 엄청난 미사일 탑재해야죠. 잠수함부터 함재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지금 금년도 국방예산에 2천억불이고 미국의 국방예산에 7천억불인데 앞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이 막 따라오니까 1년에 5%씩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하면 300억불이 팍팍 내리는 겁니다. 미국이 막 막 군함만 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2049년까지 적어도 매년 미국만큼은 국방비를 증액하거든요. 근데 중국 국방비가 2천억비인데 1년에 미국만큼 300억불씩 증액하려면 1년에 중국의 국방비를 약 18% 지금 막 증강해야 돼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건 1년에 국방비를 18% 증가하겠으면 그 나라 재정이 못 견뎁니다. 그러나 국가가 못 견뎁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앞으로 저성장시대에 그 다음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국방비라는게 결국은 해군하고 육군하고 너나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군을 키우겠다고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입하니까 중국 육군 장군들이 지금 200개 나와있거든요. 근데 계속 해군 쪽으로 돈이 가면 중국 육군은 완전히 소외당하니까 국내 정치적인 압력이 때문에 잘못하면 즉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한국만 바다에 떠있는 고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군역은 그날의 산업생산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1941년부터 45년인데 전쟁 빵 터질 때 일본 해군이 자신만만하게 진주만 공격할 때 항공마음이 10척 가졌어요. 미국은 9척밖에 안 가고 뭐 군함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의 비슷했어요. 이 해군역이. 근데 전쟁 끝날 때 보십시오. 미국 해군은 16만 톤에서 450만 톤을 엄청나게 해군역을 키웠고 항공범위물이 28척입니다. 근데 일본은 다 가라앉고 6척. 그 다음에 함재기는 겨우 4000기가 있었는데 일본이 260기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철강생산력이 미국은 약 2900만 톤인데 일본은 600만 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하고 다릅니다. 육군은 그냥 열심히 총 주고 이렇게 군인들이 열심히 싸는데 해군은 돈먹는 함하고 산업생산력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잠재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모함 경쟁하고 해군역 군비경쟁하면 결국 중국 재정에 파탄나고 항공모함은 바다에 떠있는 고철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바깥세상에서 벌어진 하드 이슈 중에서 무역 분쟁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긴장 해군역 증강 미국과 중국 간의 군비경쟁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